도깨비 할매 도깨비 할매 도깨비 할매요?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 자그마치 8,000건 증거 자료!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4번 민원인 분 과거야 요, lots of great places 나 영어 좀 가르쳐줘 네? 영화 학원 다니시면 되잖아요 저 못합니다 제니퍼? 그래요 제니퍼 왜? 어떻게 되세요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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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딱딱딱 뒤겨놔 이게 껍데기가 딱 벗겨져가지고 왜 그러세요 또? 아 그런거 하라고 양주이 뭘 주는겨 겉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재훈씨 하고, 하는 그 씬들은 사학적인 뭐 그런거가 있다고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또 드릴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태봉신, 이태봉신.